자, 수능 감잡기 16강 시작할게 한 아이가 경험을 할 때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운 혹은 무서운 순간들을 그것은 압도적일 수 있다 강력한 감정과 함께 그리고 육체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함께 해도 되는데 자, 이거 위드 OOC로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강력한 감정과 육체적 감각이 오른쪽 뇌, 우뇌로 몰려들면서 슬로딩이 막 홍수로 뒤덮이다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감정과 감각이 우뇌를 막 뒤덮으면서 스트레스 불한 상황인 거지 고통스럽고 막 실망스럽고 그래서 감각이 막 밀려드는 거야 우뇌 쪽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기도 왼절 끊어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은 도울 수 있다 자, 돕는 법이 나오겠지 Bring A into B 오늘을 가져오므로써 그 사진에 그 장면에 뭐 하도록 그 아이가 Begin to understand what's happening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The Picture이라는 게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모먼츠 복수긴 한데 상황 요런 거 얘기하면 돼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오늘을 그 상황에 가져가도록 도울 수 있다 그치 좌네 Left Time Is To Feel 좌반구잖아 그래서 좌반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해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반구는 감정 Right Brain 감정과 감각 좌반구는 이해 논리 지성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뭔가 느낌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거는 우반구 논리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건 좌반구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 막 애들이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하려는 거를 막아서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도록 제 유도를 잘 해야 된다 요런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 다음 가장 좋은 방법 증진시키기 위한 이러한 종류의 통합을 이러한 종류의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단어 종류의 왜 통합이라고 했냐면 어 좌반구 우반구를 엮어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연결시켜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통합할 수 있냐 베스트 이런 거 시그널이야 그래서 주제문일 확률이 커 다 하고 나서 정리할 거야 은 돕는 것이다 다시 말하도록 헬프디의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 둘 다 수부정사랑 원형 가능하다는 거 다시 기억해주고 그래서 우반구랑 좌반구를 통합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말하게 하는 거다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 놀라게 하거나 고통스러운 경험 우무하게 하는 아인지 여러분 얘기했어 자 이것도 시그널이야 예시가 시작했다는 건 뭐겠어? 주제가 끝났다는 거야 주제문이 확실해 벨라는 아홉 살이다 언제? 혹은 그때라고 해도 돼 어 변기가 넘쳤을 때 언제 변기가 넘쳤냐면 그녀가 물을 내렸을 때 그치? 그래서 이제 아홉 살이었을 때 이런 사고를 겪으면 큰 사고는 아니야 내렸는데 막 막혀가지고 넘친 거지 그리고 문장은 세 문장이야 경험 무슨 경험? 물이 솟아오르고 넘쳐 흐르는 거 바닥으로 특히 미국은 이제 이 건식 화장실을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막혀가지고 똥물 다 튀고 하면 우리는 그냥 물로 쓱 하면 되는데 미국은 건식이라 못해 그렇게 닦아야 돼 끔찍하지? 그 경험이야 자 무슨 경험이냐 오브가 지금은 동격으로 쓰인 거야 무슨 경험이냐 본 경험 물이 솟아오르고 병렬 쏟아진 것을 어디에? 바닥에 그 경험은 남겼다 그녀로 하여금 뭐뭐 하도록 뭐뭐인 채로 leave o o c o가 o c인 채로 남겨두다 꺼려하는 채로 뭐 하는 걸 꺼려하는 채로 unwilling to 부정사 이게 세트로 생각하면 돼 그 병기물을 내리는 것을 꺼려하는 채로 그녀를 남겨두었다 그 후에 트라우마 아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이 여자는 감정이 쌓여있는 거야 즉 우반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지 벨라의 아빠 더우가 배웠을 때 name it to temi 테크닉을 자 요거 이렇게 blank 해가지고 나오기도 좋을 것 같아 어 직역으로 하면 이거 명령문이니까 그것을 말해라 그것을 길들이기 위해서 즉 좀 전에 얘기했지 여기 있어 retail the story가 키워드로 다시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retail 대신에 name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것 충격적인 기억 경험 사건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그 사건 기억 경험을 계속 말해야 한다 그러면 어 감정에만 쌓여있던 그 경험 너무 오버해서 받아들였던 경험이 냉정하게 판단이 된다는 거야 좌반구에 연결시켜주는 행위인 거지 이게 바로 너무 우반구에 사로잡혀서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거를 좀 논리적으로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retail이라는 행위라는 거 조금 글이 어렵지만 똑같은 설명이 반복되니까 아주 일관성 있는 좋은 글이야 그는 앉았다 딸과 함께 그리고 다시 말했다 키워드야 그 이야기를 그때의 이야기를 어떤 때 변기가 넘쳐 흘렀던 그때 왠 관계무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완몬이야 자 그럼 뭐 치료가 됐겠지 지금 문맥이 그렇잖아 그는 허락했다 그녀로 하여금 말하도록 오시라서 투부정사 as much of the story as she could as 원급 as 주어 can 과거라서 could 쓴 거고 possible로 바꿀 수 있고 가능한 뭐뭐하게 그리고 병렬이야 도왔다 아까 얘기했지 helpd o 자리에 지금처럼 to도 되고 원형도 돼 채우도록 채우는 것을 도왔다 세부항목들에 대해서 즉 그냥 여기서 말하는 세부항목이 바로 이성적인 상황이야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다보니 어 그냥 물이 흘렀고 뭐 닦았고 다시 잘 정리됐다 까지 이제 정리가 되면 아 물 내려도 되겠다 혹시 또 그러더라도 내가 처리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반구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즉 감정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즉 좌반구랑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리테일이다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리테일링 하고 난 후 이야기를 여러분 벨라의 두려움은 작아졌고 결국은 go away 사라졌다 오케이 그래서 좀 생소한 그릴 순 있지만 주제는 간단하고 쉬워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통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자반구와 우반구의 통합이야 되게 중요해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까 여기 하나 더 해줄까 이렇게 하나 더 자반구와 우반구의 통합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리테일하게 도와주는 거다 주제 그 다음 두번째 거 Biological Organism 생물학적 유기체 생명체라고 보면 돼 Including Human Society Both We and Without Market System 그래서 있든 없는 있든 없든 있어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뭐가 Market System 시장 경제체계가 있는 인간의 사회 없는 인간의 사회 둘다를 포함한 유기체의 생물학적 유기체들 생명체들 Discount Dism Output 멀리 있는 결과물을 경시한다 무시한다 무시한다 뭐뭐다 present time에 현재 이용가능한 것들 그래서 over border 라고 하면 돼 보다 뭐뭐 보다 그래서 도즈가 아웃풋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생각이 안 나네 응? 날아가는 새보다 손안에 있는 날아가는 새 두 마리보다 손안에 있는 새 한 마리가 낫다 이건 영어식 속담이고 우리나라 속담 비슷한 거 있어 응?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갖고 있는 게 작을지라도 갖고 있는 게 더 소중하고 귀하다 더 좋게 여긴다 뭐 이런 거 based on risk associated with uncertain future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멀리 있는 거는 경시하고 가까이 있는 거를 중시하는가 리스크를 기반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무슨 리스크냐 이 불확실한 미래와 동반되는 리스크 자 멀리 있는 결과물이 바로 불확실한 미래인 거야 내가 저 날아가는 새 못 잡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손안에 한 마리를 쥐고 있는 게 낫지 그 두 마리든 열 마리든 내 손안에 없는 걸 잡으려고 내가 손안에 있는 걸 놓치면 손해잖아 왜냐하면 불확실하니까 충분히 논리적인 생각이지 사람들은 생명체들은 다들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가 끝일지 아니면 이게 연결이 될지는 좀 더 봐야 돼 그래서 어땠다고? Is the timing of input and output varies 다양하다 라는 단어야 타이밍이 시기 시기가 무슨 시기? 투입과 생산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뭐에 따라? 타입 오브 에너지에 따라 뭐에 따라 로 욕하면 돼 한 단어로 하자면 뭐 according to according to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에너지의 종류에 따라 투입 시기가 투입 시기와 생산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강한 케이스가 있다 경우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뭐하는? 뭐하는? Incorporate time 시간을 통합시키는 경향이 있다 문제 에너지 대체를 평가할 때 좀 의욕하자면 대체 에너지를 평가할 때 이거야 아 글이 좀 미쳤어 첫 문장에는 생명체의 어떤 일반적인 특징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대체 에너지가 나오 뭐하는 짓인가 생각이 들지만 끝까지 읽어보면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 일단은 체크해 놓고 넘어갈게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자 예를 들어서 나오지 주제는 끝난 거야 사실은 좀 전이 주제였는데 주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럴 때는 예시를 먼저 보고 다시 보면 이해가 돼 자 예시를 먼저 보자 에너지 생산 자 예시 Solar Panel Wind Power Engine 자 이거 대체 에너지야 이런 것에서 얻어지는 에너지 생산 얘네들은 뭐하는 거냐 대부분 투자가 발생하는 언제 발생해 그들이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 누구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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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판 그 다음에 풍차 일단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태양 전지판 한 아파트에 이렇게 쬐끄만 것 하는 것도 한 천만 원 한단 말이야 됐지 천만 원을 먼저 내고 다음 달부터 한 5만 원씩 얻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천만 원어치를 얻으려면 한 한 달에 한 5 그러니까 1년에 한 50만 원을 이렇게 아낄 수 있어 그럼 한 10년 20년 정도 해야지 겨우 이제 뭐라 그러냐 이렇게 좀 격한 표현이지만 뽕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야 지금 대부분의 투자가 발생하는 이런 에너지 자원들 에너지 매체들 뭐 하기 전에 이 기계들이 에너지를 생산하기 시작하기 전에 됐지 이런 에너지 아웃풋 이런 생산은 어떻겠어 사람들이 좋아하겠냐 싫어하겠냐 싫어하겠지 나중에 태양 그 전지판 깨지면 어떡하려고 풍차 망가지면 어떡하려고 응?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태양이 빛을 잃으면 어떡해 우리나라 바람이 안 불면 어떡해 이런 아까 얘기했던 uncertain한 퓨처에 대한 뭐라 그럴까 리스크가 있다는 말이야 당장 결과물이 안 나올 때 그게 모든 생명체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고 그게 바로 이 대체 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대하는 인간의 기본 태도가 이렇다는 거야 즉 부정적인 거지 부정적이야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계속 부정적이야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지 어쨌든 이런 에너지 아웃풋은 부정적인 내용 나올 거야 그치? 필요할지도 모른다 다르게 평가되는 것이 뭐 할 때? 비교할 때가 아니라 비교될 때 분사고 분사고 뭐냐 생략된 주어가 에너지 에너지의 결과물 생산이니까 에너지 생산에 비교하진 않잖아 에너지 생산에 비교하진 않잖아 에너지 생산에 비교하는 거지 과거로 뭐랑? 대부분의 화석연료 추출 기술과 자 화석연료 추출 기술의 장점이 먼저 이제 나와 Where 이런 기술로 큰 부분에 에너지 산출 생산이 온다 훨씬 일찍 요런 거 중요해 먼 미래냐 코앞이냐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생산이냐 요런 거에 차이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and larger 더 많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분 인풋의 많은 부분 다시 얘기할게 태양전지판 천만원 투자하면 한 달에 한 5만원 정도 나와 석유 석유 석유까지 필요가 없겠다 석유하자 석유를 난로에 딱 들이붓자마자 열이 나와 그지? 그리고 붓는 만큼 족족 예를들어서 한 만원원치 넣으면 한 일주일 한 달 가지 석유차에 5만원 가스 기름 넣으면 한 달 가 그 얘기 어떻게 하는 거야 태양전지판 달아봐 차에 차 안 가 한 하루종일 태양전지 맞은 태양 쏘면 한 시간 달릴까 말까 그런 거야 됐지?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다시 할게 많은 부분에 에너지 산출이 온다 훨씬 더 일찍 그리고 끊기네 문장이 아예 끊겨 그리고 큰 부분의 인풋이 인풋의 대부분이 적용된다 언제? 이 추출 과정 중에 됐지?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넣자마자 불이 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기름을 넣자마자 바로 그 산출물이 나오는 거야 기름 붙자마자 전기 나오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지 뭐가 아니라 Not Upfront 미리 그거를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라 됐지?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나중에 또 정리하겠지만 화석연료와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에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그래서 연결해야 화석연료 특히 기름과 전용가스 자 In addition to 잘 기억해야 돼 이거 뭐뭐 왜에도 라는 전치사란 말이야 그래서 뒤에는 명사가 오지 그래서 동명사 쓰고 있는 거 이거 오답으로 해보 엄청나게 많이 나와 투니까 동사원형 그럴듯 하거든 조심해야 돼 그리고 그냥 In addition 내가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하니까 외워야 돼 접속 부사라서 뜻이 전혀 달라 게다가 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어쨌든 에너지 퀄리티 어드밴티지를 가지는 것 외에도 에너지 퀄리티 어드밴티지가 예를 들어 그래서 비용도 비용도 적게 들고 저장도 쉽고 이동 운송도 쉬운 거 이런 장점도 있지만 그것 외에도 그것 외에도 얘네들은 또한 이렇게 돼 있네 또한 그래서 재생에너지 이거 아까 대체 에너지랑 똑같은 거야 얘네들 보다 또 보다로 쓰였어 이런 장점들도 많지만 또한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래서 이거 외에도니까 진짜 이건 제외하면 돼 있긴 있지만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소린 거야 뭘 말하고 싶냐 템포럴 어드밴티지 시간적 장점이 있다 뭐 한 후에 설명한 후에 인간의 행동 행동적 선호를 뭐에 대한 현재 소비 그리고 횟수 에 대한 단어가 어려워 내용은 쉬운데 단어가 어려워 직역으로 하면 그 단어 있는 뜻대로 직역으로 하면 무슨 말인지 어려워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줄게 예를 들어 얘 나오는 게 뭐냐면 대체 에너지에 에너지 산출 화석연료의 에너지 산출 아이고 아 이런 젠장 그래 화석연료의 에너지 산출 을 비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이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 화석연료가 어떻게 해야 되지 더 빨리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다 언제 이런 추출 과정 동안에 즉시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 이 이 형광펜은 이 주황색만 기억하면 돼 얘도 주황색 아니고 지워야 될 거 같아 주황색 두 개만 하자 에너지 아웃풋 from solar panel wind power energy fossil fuel extraction technology 요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지워도 될 거 같아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 마지막에 잘 정리돼 있어 그래서 처음을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야 사람이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리스크를 걸기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이용 가능한 결과물 산출물 뭐다 멀리 있는 결과물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현재 쓸 수 있는 무언가를 더 좋아한다는 거야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첫 문장은 그냥 베이스야 베이스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있다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화성 그 대체 에너지를 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가 그게 주제야 그래서 여기 보면 결론이 나와 있는 거야 대체 에너지를 왜 별로 안 좋아하는가랑 똑같은 말이 뭐겠니 화성 연료를 왜 더 좋아하는가 그게 여기 나와 있어 화성 연료는 시간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다는 거야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그리고 이 투입한 거에 대한 생산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일단은 주제고 이거는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선호도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해도 뭐 괜찮을 거 같아 Human Behavioral Preference 사람의 행동적 선호 사람은 타고나기를 직접적인 무언가를 얻어내는 걸 더 좋아한다 이거 끝까지 해도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좀 특이해 대체 에너지가 별로 인기 없는 이유를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과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한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화성 연료를 더 좋아하는 이유를 사람의 어떤 성향과 빗대어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아웃풋을 좋아하는 성향과 빗대어서 설명한 거지 특이한 글이야 그래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이해를 잘해야 되거든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절대 못 풀어 그래서 이해를 잘 하고 혹시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수업 시간에서 또 물어봐 알지? 자 드디어 1번 사람들 Undergoing Diagnostic Colonoscopy 이크잼 이게 내시경 쯤 돼 진단내시경 검사를 겪는 사람들은 남자들일 수 있어 매는 사실 뜻이 두 개라서 애매해 사람들이 하자 사람들이 요청을 받았다 수동테라서 O가 빠졌지 그지? 그래서 이건 OC OC 자리나 투부정사 아주 기본적인 문법 잘 기억하고 자 뭐라는 요청을 받았냐 어떻게 그들이 느꼈는지 를 보고해 주시오 라는 요청을 받았다 언제? 그 내장 대시경이 끝나고 나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더럽겠지 뒤에 이제 나와 대장내시경을 어떻게 하는지 좀 선생님 안 해봐가지고 몰랐는데 별로야 좀 이따 보여줄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 find 가 찾다 로 이제 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거는 생각한다 자 이 형용사질이 또 시작이 돼 tube with tiny 카메라 on the end 이제 inserted then moved 이거 엄청 길어 그래 이러한 이그잼들 해가지고 어떤 이그잼이냐 자 이 이그잼 속에서 기억나지 이 선행사가 이거야 이그잼 속에서 이그잼 도중에 검사 도중에 검사 과정이 설명이 돼 있는 거야 관 어떤 관 작은 카메라가 달린 관 끝은 끝은 머리에 가 이 집어넣어지는 그런 이그잼 어디로 이게 사전 찾으면 직장이라고 나오는데 좀 험한 표현으로 똥꼬 왜지 똥꼬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 나서 아 정말 표현하기 힘드네 자 이게 병렬이 pp야 pp1이 병렬이야 pp1 pp2 삽입되고 움직여지는 이리저리 이그잼 욱구로 들어가서 대장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야 휘저 막 내 대장 응? 소장 대장을 휘저 뭐하기 위해서 인스펙션 을 허락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뭐를 이 위 시스템 됐지? 계속 이 검사를 하는데 문제는 이거야 하는데 와 이 구조가 어마어마하네 여기에 요 문장 이 문장 얘들아 그냥 단어 배율로 놔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울 것 같아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인위치절이 여기서 끝났어 하 이 괄호를 어떻게 해야 되냐 대괄호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자 대괄호를 이거는 목적어에 대한 수식어절 그 다음에 목적격포야 그래서 대부분의 그러니까 이 대괄호 빼면 간단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검사를 꽤 불쾌하다고 생각한다 오형식일 때 파인드가 생각하다나 알게 되다 괜찮거든 지금 생각한다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겠지 지금 이 수식하는 거 잘 봐봐 똥꼬르건을 확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넣었다 빼도 불쾌하잖아 근데 막 대장에 들어가서 막 이리저리 희졌는데 하 근데 뭐 목적은 좋아 소화 시스템이 잘 되냐 뭐 이런 거를 보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이기잼을 불쾌하게 생각한다 어느 정도 쏘 댓 기억나지 원래 쏘댓인데 쏘 쏘댓 좀 예외적이지만 가능해 매우 많이 불쾌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자들은 피한다 어보이다 인지도 참고로 기억해 줘 레귤러 테스트를 얻는 것을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받는 것을 피한다 이제 쏘머치 그래서 이거 또 버치가 또 연결돼 있네 쏘대 이렇게 잘라줘도 될 것 같아 어느 정도까지 싫어하냐 어느 정도까지 언플리전트하게 생각하냐면 위험할 정도까지 언플리전트 보다는 위험할 정도까지 피한다 이러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닿는게 낫겠다 미안 그래서 피한다 어느 정도까지 위험할 정도까지 원래는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너무 불쾌한 경험이라서 다들 안한다 안할거야 그래서 요런 디테일한 걸 왜 얘기했나 그냥 얘기가 끝이 아냐 이렇게 되게 불쾌한 건데 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 실험에서 한 그룹의 환자들은 평범한 대장 내시경을 했고 대조군이겠지 실험군이 있어 실험군은 뭐냐면 두 번째 그룹은 스탠다드 클로노스카피에다가 플러스를 했어 플러스가 뭐냐 심지어 플러스니까 한 가지를 더 한 거야 상식도 생각할 때 한 가지를 더 하면 싫을 거 아니야 그게 아니래 특이해 잘 들어봐 이 플러스는 확장된 것이다 보완 후에 실제적인 이그잼이 끝난 후에 끝난 후에 의사가 인스트루먼트를 제자리에 냅두었다 잠깐 동안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은 거야 끝난 후에 그러니까 이제 장 속에 있겠지 가만히 휘졌다가 가만히 있었나봐 그렇지 휘졌다가 가만히 있었어 이것은 여전히 언플리전트 해 왜냐하면 똑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한 10분 동안을 휘졌어 그래서 원래는 10분 동안 휘졌고 그걸 빼는데 플러스란 말이야 1분 동안 여기 몇 초라고 하긴 했어 몇 초 몇 초인지 안 나왔네 1분이라고 치자 1분 동안 가만히 냅두고 나서 뺀 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뭐야 11분 있으니까 더 불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래 Much less 불쾌하긴 하지만 훨씬 더 불쾌했대 Because So가 불쾌하냐 훨씬 더 불쾌했다 왜냐하면 더 스컵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장 속에서 10분 동안 움직이다가 1분 동안 안 움직였기 때문에 덜 불쾌하게 여겼대 우리의 상식과 다르지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세컨드 그룹은 경험했다 The same 항상 same 앞에 더 있어 같은 Moment by Moment Discomfort 뭐와 같은 그래서 이거 나름 수고야 The same A as B B와 같은 A 이렇게 하면 돼 순간순간에 불편함을 경험했다 명사형이야 첫 번째 그룹과 같은 그렇겠지 10분 동안 똑같은 경험이야 근데 심지어 추가적인 추가가 있었대 무슨 추가? 다소 덜 불편함 의 추가가 있었어 20세컨몰 20초 이상 아 1분까지 안 됐어 20초 정도 다시 얘기할게 예를 들어서 대장 내시경을 10분을 하고 난 안 해봐서 모르겠어 얼마나 하는지 10분을 하고 꺼냈어 사실 10분 동안 볼 거 없을 것 같긴 해 1분이라고 치자 1분 동안을 하고 꺼냈어 근데 이 플러스는 뭐겠니? 1분 20초를 이 내시경을 장 속에 넣어둔 거야 그럼 오히려 더 불쾌할 것 같은데 안 불쾌하다는 거야 왜? 그 20초 동안은 안 움직였으니까 더 길지만 안 움직였으니까 덜 불쾌하대 And that is what they reported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것이 뭐겠니? 덜 불쾌하다는 거 lesser discomfort 그들이 보고했던 거 2nd 그룹이지 그들이 이 절차를 받고 있었을 때 순간, 중간 이 절차가 대장 내시경 특이하지 이거 요양문이야 요양문 요양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대장 내시경에서 사람들 더 긴 시간 동안 한 사람들 근데 그 더 추가된 시간은 뭐였냐면 이 만원경이 아니지 이 기구 더 스컵 이 기구 움직이 안았다 20초 얘기하는 거야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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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느꼈다 뭐라고 느꼈냐면 그들이 덜 불쾌한 경험을 했었다고 느꼈다 누구보다 이 기간이 없었던 20초 기간이 없었던 애들보다 됐지? 그래서 이거 주제로 하자면 이거 비슷한 지문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 그때 그 지문의 주제는 뭐냐면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가 중요하다 끝이 내시경이 안 움직인 채로 끝났을 때 사람들은 덜 불쾌함을 느낀다 더 길지만 끝이 안 불쾌하기 때문에 덜 불쾌하다고 느낀다 요걸 기억해야 돼 끝이 중요하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알겠지? 이 지문에는 방금 쌤이 얘기한 거가 없어 그래서 너네가 그냥 써야돼 그냥 써 끝이 중요하다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이 지문에서 굳이 찾자면 이것은 이것은 훨씬 덜 불쾌했다 왜냐하면 스캅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스캅이 움직이지 않았던 게 바로 이 마지막 타임이지 Extended Period 수캅이 움직이지 않았던 Extended Period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더해진 이 플러스 증가 더해진 그 20초 마지막 20초 때문에 덜 불쾌하다고 느꼈다 다음 Organization Organization이 원래 기관이란 뜻인데 해석지에 보면 기업조직이라고 돼 있어 기업조직 기업이래 기업 기업에 대한 거야 소재가 일단 기업의 특징 뭐 이런 거 나오겠지 기업은 행동해야 된다 책임있게 왜냐하면 사회가 요청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그래서 슈드 나왔으니까 첫 문장이 주제문일 확률이 커 삼성 니네 가난한 사람들 좀 많이 도와 이 얘기하는 거지 니네 물건 만들고 서비스 잘해 얘 돈 많이 벌잖아 응? 잘하란 말이야 환원을 좀 해 이거 우리가 많이 하는 거지 그 다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 다행인가 하여튼 하지만 처음은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소리이긴 해 하지만 기업조직의 책임은 넘어선다 뭘 넘어선다 Responding to societal pressure 첫 번째 넘어서고 또 두 번째 넘어선다 이거를 normative obligation normative obligation to reduce harm 여기 또 이렇게 한번 더 끊어 줘야겠네 이거를 주제문으로 잡는 게 좋을 거 같아 이걸 주제문으로 잡자 자 그래서 사회가 기업에게 요청하는 거가 있는데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요청하는 거 있는데 넘어설 수 있다 뭘 넘어설 수 있냐면 사회의 이런 압력 그렇게 좀 해봐봐 하는 거에 대한 반응하는 것 이상 즉 자발적으로 더 하겠다는 더 할 수 있다는 소리겠지 또 뭘 넘어섰냐면 자 이거를 규범적 의무라고 해석을 해놨어 규범적 의무를 넘어선다 해를 줄이기 위한 규범적 의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뭐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연기를 많이 뿜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폐암에 걸렸다 그러면 다 보상해야 돼 그게 규범적 의무야 그거를 넘어서서 더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들이 이거 두개 특이해 I, O, D, O 이렇게 해가지고 꾸며주는 거야 그들이 회사들이 회사 어디 갔어? 회사 어딨지? 여기 있어 회사들이 사회에게 미친 해를 줄이기 위해 하는 규범적 의무 그래서 두, I, O, D, O 두 목적어 harm이 나름 수거처럼 쓰이기도 해 엄밀히 따지면 I, O, D, O긴 한데 누구에게 해를 끼치다 요런 식으로 해석해 참고로 그래서 넘어서야 안 돼 왜 넘어서야 하는지 왜 넘어설 수 있는지 어떻게 넘어 왜 그런 설명이 뒤에 오겠지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사회는 사회는 기대한다 회사들에게 또한 뭐 하도록? O, C라서 투 쓴 거야 기여하도록 전반적인 웰빙에 뭐 복지에 웰빙 뜻이 되게 많아 안녕이라는 뜻도 있고 복지 나쁘지 않다 복지에 기여하도록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기대하는 게 두 가지 그치? 재정적 수단 예를 들자면 뭐 함으로써? 어 자선단체에 기부함으로써 그치? 그래서 기대하는 거 사회가 기대하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조직은 회사는 엄청나게 많이 기여할 수 있다 삶의 질 향상에 리스펙티브 소사이티 각각의 사회에 원래 리스펙티브가 각각인데 여기서 해당하는 사회에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아 이런 종류의 책임은 종종 풀린다 자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지 위에서 설명을 잔뜩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바로 Co-operative citizenship이다 기업 시민 정신으로 해석이 돼 있어 그래서 주제는 그럼 간단해지죠 기업 시민 정신이란 무엇인가 해야 하는 의무를 넘어서 하는 것 자 문법 하나 있어 원래는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부르다인데 이게 수동이 되면서 a가 빠진 거야 그니까는 b referred to as가 붙어버린 거지 됐지 그래서 불린다 이러한 종류의 책임은 불린다 뭐라고? 기업 시민 정신이라고 그 다음 기업 시민 정신은 not necessarily 꼭 뭐뭐인 것은 아니다 라고 주로 해석이 돼 꼭 생산과 관련되거나 생산과 관련된 혹은 생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순한 생산품의 퀄리티에 병렬이지 이렇게 병렬이야 neither 그리고 역시 뭐뭐도 아니다 이런 거거든 그리고 역시 그것이 요거야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어디에 생산 과정에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게 아니야 물론 이제 삼성이 핸드폰을 잘 만들어야지 그건 기본이라는 거야 그거 말고 물건 잘 만드는 거 말고 사회에 대한 책임 하지만 그것은 기업 시민 정신은 증가시킬 수 있다 책임을 그 조직의 생산품의 그 조직의 생산품의 아 미안해 책임 아니야 responsibility가 아니라 reliability 신뢰성 이게 이제 결과물이야 이게 좀 어려워 이 순서가 되게 생뚱맞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순서 배율로 내면 되게 아주 극강해 극악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자 왜 갑자기 좀 전에 품질과 관련 있는 거 아니라 그려놓고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냐 자 어 삼성이 핸드폰을 잘 만드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야 회사의 기본적인 소양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삼성이 뭐 고아들이나 아니면 독고노인들이나 막 그 막 굶는 아기들을 위해서 도시락 싸주기 캠페인 뭐 이런걸 했다고 쳐봐 그럼 어때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는 거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순서 배율로 나오면 되게 어려워 좀 생뚱맞아 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연결어도 있지 니네가 내용을 이해하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출제하실 수 있어 특이한 문장이야 잘 기억해 내용을 이해해야지 기억할 수 있어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due to 이러한 사실 때문이다 어떤 사실 고객들이 자 이거 베이스가 베이스가 수동트로 많이 나오지 be based on something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베이스가 원래 능동으로도 가끔 쓰여 베이스 a on b라는 원래 수고가 있어 a를 b 기반 위에 두다 그리고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접하는 스톱은 뭐겠니 목적어인 a가 앞으로 오고 b based on b 하면 a는 b 기반 위에 두어진다 이게 직역이고 의역하면 있다 이렇게 해버려도 돼 어쨌든 이 on 뒤가 기반이야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고객들은 그들의 도덕적 확신 위에다가 회사의 행동을 둔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들의 도덕적 확신 위에 소비의 행동을 둔다 음 그래서 그들의 도덕적 확신이란 게 뭐냐면 아 삼성은 되게 착한 기업이야 이런 확신 위에 이걸 기반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야 삼성 거 많이 사주자 보통 오뚜기에 대해서 다들 좀 좋게 생각하더라구요 오뚜기가 애국자 기업이야 그러니 우리가 많이 사주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일 잘해야 할 텐데 일 잘해야 할 텐데 자 도덕적 이미지 이게 요양문이야 요양문 요양문 어떤 회사의 도덕적 이미지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품의 신뢰성에 그래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할 때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도덕적 이미지를 쌓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기업 시민 의식 기업 시민 정신이 되고 그리고 그 기업 시민 정신을 잘 시민 정신을 잘 나타내 주는 문장이 요 문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기업들이 기업이 해야 되는 책임이 사회적 압력을 넘어설 수 있고 그 다음에 규범적 의미를 넘어서서 더 많은 걸 하는 거지 사회적 압력이라는 게 좋은 제품을 만드시오 뭐 이 정도야 그걸 넘어서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시락을 만들어서 굽는 애기들한테 준다거나 그런 거 하면 신뢰성 이런 단어가 중요하지 그 다음 3번 듣고 난 후 하나의 스피치를 분사구문이야 생략된 주어 After you listen to one speech 요렇게 바꿀 수 있겠지 너는 결정한다 투표하기로 Vote for 하면 뭐뭐에 찬성표를 던지다 원래는 이 뜻이야 뭐뭐에 찬성하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의역해도 될 것 같아 어떤 정치 후보자에게 1번 기호 1번에게 표를 던지기로 결정한다 뭐 없이 무언가 다른 것을 배우는 것 없이 그녀에 대해서 그녀가 바로 후보자였어 여성 후보자 그래서 연설 한번 듣고 되게 괜찮네 찍자 1번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현상을 그냥 설명했을 뿐이지 화자의 의견은 없어 그래서 어쨌다고는 아직 몰라 혹은 또 다른 예시가 나오겠지 고객이 너의 상점에 오고 그래서 네가 상점 주인이야 이 잘해야 돼 그리고 after taking one look at him 고객이야 고객 이 고객을 take one look at 한번 쓱 보고나서 저는 인지한다 그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 아 저놈 저거 진상이네 요런 식으로 반낸 해버리는 거야 분사 구문이지 after you take one look at 그래서 역시 이것도 똑같은 예시지 성급한 결론 첫인상을 보고 내리는 결론 그렇지? 가주어 쉽다 뭐가 쉽냐 보는 것 혹은 아는 것은 쉽다 어떻게 이러한 on the spot judgment 키워드야 한눈에 하는 판단 사람에 대한 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를 아는 것은 쉽다 그래서 C 다음에 절이 오면 주로 아는 것 알다로 해석이 많이 돼 지금도 알다지기지 어떻게 이러한 한눈에 쓱 본 판단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큰지를 아는 것은 쉽다 그리고 또 뭘 아는 것은 쉽다 어떻게 우리의 인지가 더 정확해질 수 있는지를 아는 것도 쉽다 만약 뭐 한다면 만약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다면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 뭐 뭐 헤라로 고치자면 첫눈에 판단하지 말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은 다음에 판단해라 결국 이게 주제야 주제문이 대놓고 나올지 일단 보자 많은 경우에 이러한 관찰은 진실이다 이러한 관찰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는 것 이렇게 보는 것은 진실이다 우리가 인식을 형성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should 아 대놓고 나오네 뭐 뭐 해야한다 기억해야 된다 이거를 첫인상이 오해 소지가 있다는 것을 그 후보는 그 후보는 다시 이제 첫 예로 들어가는 거 아이고 손이 너무 크게 났어 첫 예로 다시 돌아가서 그 후보는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연설을 잘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너는 어쩌면 다른 개념 인지를 가질 수 있다 그녀에 대한 언제 네가 알게 될 때 뭐를 그녀가 경험이 없다는 것을 경험이 없는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연설을 듣고 좋아했다가 경험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안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정보를 마디언어해 추가적인 정보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나중에 다시 정리할게 그 고객 그 고객 아까 그 예시에 나오는 네 상점에 들어온 고객 은 의심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새로운 문장 너는 어쩌면 생각할 수 있다 다르게 어떤 상황에서 언제 네가 알게 될 때 뭐를 그가 그 청소년 목사라는 거야 저스트 홈 막 집에 들어온 뭐로부터 긴 힘든 수련회 보통 교회 수련회라고 하지 수련회에서 돌아 그래서 되게 막 이렇게 꾀재재하고 막 피곤해 보이고 표정도 별로 안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삼박사일은 수련회 갔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막 설교도 많이 하시고 애들 막 얘 기도해주고 막 이러느라고 더 힘들었다는 걸 알게 되면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새로운 정보 그치 우리가 도착할 때 우리의 인식에 뭘 기반으로 제한된 정보 안좋은 거야 제한된 정보를 기반으로 인식이 도달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인식은 꽤 부정확할 수 있다 이것도 맞다 요양문 요양문 사실 요양문이 있으니까 주제 문제로 나오면 되게 쉬울 것 같아 어쨌든 요 문장 요양문이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위에서 이제 고르자면 첫인상은 첫인상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라 뭘 정도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 제 요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라 음 뒷부분이 좋겠지 우리의 개념은 좋아질 수 정확해질 수 있다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면 오케이 비교적 쉬운 거였어 앞에 꽤 어려웠네 아마 3,4번 4번도 내 기억엔 좀 쉬웠던 거 같아 보자 많은 동물들은 보여준다 자 오리엔스 이펙츠가 일단은 어려운 용어지 우리 모의고사 할 때 많이 했던 거야 소재가 어려우면 논리는 쉬울 수 밖에 없어 어디 내가 오리엔스 이펙트의 개념만 밝히면 되는 글이야 자 whereby는 사전에 그 by 위치와 같다고 나와 있거든 그 계속적 용법이니까 주로 그리고 그 오리엔스 이펙츠에 의해 오리엔스 이펙츠를 뭐 직역으로 하면 청중효과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행동을 달리하는 거야 벌써 얘기해버렸네 그게 주제야 그리고 이런 청중효과에 의해 동물들은 바꾼다 그들의 행동 뭐에 따라 who is watching them 누가 그들을 보고 있냐에 따라 자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있고 욕도 많이 하고 막 그래 근데 어 저 남자들끼리 놀다가 옆에 그룹에 여학생들이 앉아있어 그러면 좀 이렇게 착한 척하고 말도 좀 조심하고 특히 좋아하는 애가 있으면 더 그렇겠지 그거야 누가 그들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행동을 바꾼다 이 by which 보리언스 이펙트에 따르면 그렇지 주제문이야 너무 뻔히 주제라서 미리 하고 싶지만 다 끝내고 나서 형편할게 자 그것은 이 오리언스 이펙트는 another form of awareness 또 다른 형태의 인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어떤 것 물고기들이 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떻게 하네 이 물고기가 여기 등장하고 만약에 중간쯤에 다른 동물이 나오면 물고기가 키워드가 아니야 근데 끝까지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고기도 키워드 그럼 주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물고기들에게서 나타나는 종중현상 그래서 키워드를 잘 기억해서 주제 혹은 요양문 혹은 제목을 선택해야 돼 항상 두 개 이상 알았지 알았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바로 그것 그래서 물고기들도 종중 효과를 알고 이용한다 자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 애슬랜틱 멀리라는 물고기 종이 나왔어 수컷 멀리가 수동이니깐 받을 때겠지 그치? 선택 받을 때 누구 사이에서? 크고 작은 암컷 동물 사이에서 됐지? 그는 쓴다 더 많은 시간을 어디서? 큰 암컷 근처에서 그래서 선택권을 그러니까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받는 거네 그래서 얘가 선택권이 있는 거야 얘가 선택권이 있어 그래서 큰 애 고를래 작은 애 고를래 이렇게 한 상황이야 근데 얘가 큰 애를 고르는 거야 뭐 이유가 이제 뒤에 나와 그래서 왜 수컷 멀리는 큰 암컷 멀리를 좋아하는가 This is adaptive 이것은 적응성 있는 행동이다 잘 살아남으려는 행동이다 뭐 이 정도로 역할 수 있어 자 접속사 4은 왜냐면이야 기억해 줘야 돼 왜냐면 큰 몰리가 생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알을 그렇지? 요게 이거야 적응성 있는 행동이란 바로 이제 뭐랄까 이 적자 생존 응? 동물의 어떤 생존 본능 에 적응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키워드는 아니지만 물어볼 수 있어 근거가 있거든 어댑티라는 단어 어댑티브라는 단어도 꼭 기억하고 뭐 어쨌든 그 선행사가 에그즈니깐 요거를 오답으로 mean으로 나올 수 있어 큰일나 자 이거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암 장이 선행사 일 수 있어 이 사실 전체 이것은 적응력 있는 행동이다 왜냐면 큰 암컷 몰리가 더 많은 알을 낳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의미한다 이런 행동 적응력 있는 행동은 의미한다 아 그랬으니까 암컷을 더 큰 암컷을 선택한 행동은 의미한다 더 많은 자손을 이 수컷을 위한 어떤 수컷? 그녀와 짝을 맺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왜 그 큰 암컷 근처에서 얼쩡거렸나 응? 적응력 있는 행동 번식을 위한 행동 살아남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됐지? 자 근대가 중요해 근데 항상 벗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적응력 있는 행동을 하는데 만약 또 다른 수컷이 도입된다면 이 믹스 이 믹스가 뭐겠니? 수컷 한 마리 그 다음에 암컷 큰 암컷 한 마리 작은 암컷 한 마리 에 수컷이 한 마리 더 들어오는 거야 2 대 2가 된 거지 그러면 원래 있던 이 수컷이 시간을 덜 보낸다 처음에 선호했던 암놈 근처에서 처음에 선호했던 암놈이 뭐야? 암놈 중에 큰 거 large 암놈 근처에서 이상하지? 약간 새로운 수컷을 좀 눈치 보는 걸 수도 있어 뭐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쟤가 나보다 더 싸움 잘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and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어디서? 이거 병렬이지? 더 많은 시간을 어디서? 작은 암놈 근처에서 디아돌 같은 거야 디아돌 언제 쓰지? 이거 오답으로 원하돌 쓰지 않도록 주의하고 디아돌 언제?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를 칭할 때 디아돌이야 지금 두 마리 두 마리 암컷이니까 두 번째 암컷을 디아돌로 칭한 거지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지? 이러한 변화는 또한 발생한다 발생한다 자동사 수동태 불가 뭐 이제 어컬드 쓰면 틀려 발생된다 말은 되지만 쓰면 틀려 자동사기 때문에 수컷 불가 자주 나와 시험에 이러한 변화는 또한 발생한다 언제? 이게 다른 종이 수컷이 도입될 때에도 하지만 이것은 훨씬 비교급 앞에 강조 훨씬 much even still far a lot 외우면 돼 훨씬 더 약하다 뭐 약하고 강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도입되는 게 누군가에 따라서 혹은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게 계속 바뀐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아까 얘기했지? 총중효과 총중효과 누가 그들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행동 그들은 바꾼다 그들의 행동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진다 달라지는 게 중요하지 더 크냐 더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정중효과는 수동태양 현재 완료 수동 have been pp 보여지고 있다 여러 다른 물고기 종들 속에서도 지금 예시가 다 물고기인 거 보이지? 그래서 물고기를 잘 기억해야 돼 수컷 몇몇 물고기 종 중에 수컷 언제? 다른 수컷이 그 장면 상황에 들어올 때 수컷은 줄인다 시간을 어떤 시간? 보내지는 시간 과거 본사항이지 near the female 암컷과 보내지는 시간 처음에 선택했던 오케이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일단은 첫 문장 어리언스 이펙트 어리언스 이펙트란 무엇인가를 일단 알아야 되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바꾸는 게 어리언스 이펙트이고 이게 바로 물고기들이 잘하는 행위이다 뒤에는 다 예시가 되고 예시가 처음에 3시 있다가 4시 있을 때 바뀌고 또 다른 수컷 종이 올 때도 또 바뀌고 이런 순서이기 때문에 역시 순서배열 괜찮아 다 순서배열로 쓰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두 개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순서배열을 쓰는 거 같아 사실 순서배열은 어디서나 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순서 잘 기억하시고 주제도 잘 기억하시고 끝